자 정부는 주어담의 동사 ED로 바꿔야 돼 Free Trade Agreement, FTA, 캐나다와 자유무역 협장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자 사람, 말하는 사람, 이번엔 대절이 목적어가 되는 거야 Studying, 요거는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대절의 주어가 동명사 주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EZ가 돼야겠지 재미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어, 이게 아주 특이하다 그리고 그는 대학원에 가서 박사가 되는 것이 낫다 A&B야 그 다음 그 의사는 아프리카의 환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어른들의 의무는 단수니까 EZ가 돼야지 자 그래서 일하는 것이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사회를 위해 그리고 학생의 의무는 공부하는 것이다 자 부모가 되는 것은 이게 투부정사 주어를 쓴 거야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주는 되고 투부정사 주어도 당연히 단수 취급해 주는 거야 비동사는 되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부모가 되는 것은 자신의 꿈을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의 아이의 미래를 위해 포기하는 것이다 자 The very people 이럴 때는 바로 그, 바로 그 사람들 당연히 복수야 people은 Who became your parent 너의 부모님이 된 그 바로 그 사람들은 War 또한 사람들이었다 꿈을 가졌었던 그들이 젊었을 때는 꿈을 가졌었던 사람들이었다 2번, 3번 자 너는 너의 부모님에게 이게 목적어야 근데 여기는 목적어에게 감사하다 그러니까 능동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진행 시제가 된 거야 자 그들을 그들 자신을 희생한 것에 대해 그들의 아이들을 위해 여기서 그들의 아이들이 바로 You가 되는 거지 너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에 대해 너의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있니 자 학생 자 수동탠의 반장으로 선택된 그 학생은 색생은 줄이기로 약속했다 이게 목적어에 있단 말이야 투부정사가 목적어야 목적어 능동태에 들어가줘야 돼 여기 빠져야지 그래서 줄이기로 약속했다 반을 근데 이제 문법적 해석할 때는 이거 여기까지를 동사 이걸 목적으로 보는데 이 투부정사가 프라미스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프라미스를 수동을 안 썼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루 4시간으로 그럼 좋겠지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